그러면 오늘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여러분께 더 전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이용주 의원이 음료운전을 해갖고 윤창호법, 윤창호라고 하는 미래가 밝았던 젊은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상태에 빠졌고 윤창호법에 공동 발의까지 했던 이용주 의원, 그러고 나서 음료운전했으니 윤창호법의 1호 처벌대상자가 돼야 한다, 비판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창호법의 음료운전을 발의의 주도로 요청했던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국회를 찾았는데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과연 윤창호 군의 사건을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지 보여줄 수 있는,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사고로 아주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실에 저희 윤창호 군의 친구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요즘은 음주운전을 조심하지만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역박이 되었거든요.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뭐 사례명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합니다. 인강위원, 팩트체크 하나만 간단하게 하죠. 윤창호 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윤창호 군은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23일 날 사고가 났고요. 그 후에 10월 3일 날 뇌사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목숨을 잃은 건 아니고요. 현재는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연장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장기 기증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가족들과 친구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소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될까요? 어떻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이 부분은 조금 팩트체크만 했으면 하지 않을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변인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계속적으로 당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사실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정치권의 대변인으로서 준비가 안 돼서 큰 사실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뇌사 상태니까 사실상 사망상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의학적으로 정치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윤창호 군에게 사망했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팩트체크를 제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왔는데 말이죠. 설악규 대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발언인 것 같은데 저 발언을 들으면서 왠지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과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손 대표 말씀 중에 다 이제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아주 편한 자리에서 그랬어도 요즘 세상에 저런 말을 꼭 할 필요 있나 싶을 텐데 카메라가 이제 온웨어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손 대표도 너무 이 상황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아직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었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돼지 발정제 얘기를 대학 시절에 그냥 치기로 그냥 그런 무용담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엄청나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 아니라 친구 얘기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도 나도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을 그냥 가볍게 그랬는데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윤창호 군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좋게 말하면 순진했고 납부를 표현하면 굉장히 사태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 이야기를 한 것 과연 윤창호 군의 친구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